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창극단 제55의 정기공연 창극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효심청 이 시대 최고의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0년 최고의 힐링작품 판소리 5밭한 정통창극 브랜드 공연 효심청이 펼쳐집니다 신금을 올리는 묵직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 창극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효심청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의 광주 526의 0363 공포 참조 불 Ig회 시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